그런데 이러한 문양은 태오티와 칸 유적지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었다 특히 아스테금들이 숭배하던 신의 형상에 뚜렷이 나타난다고 한다 과연 그 신은 어떤 존재였고 언제부터 신격화된 것일까 손 교수 일행은 주거단지를 벗어나 다시 태오티와 칸 유적지 입구로 향했다 요새 케찰코아틀 신전과 신을 형상화한 석상이 있다 아스테금마야 문명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 케찰코아틀 이름은 남미에 서식하는 희귀새 케찰과 뱀을 뜻하는 코아틀의 합성화로 날개 달린 뱀이라는 뜻이다 이 신은 외지에서 와 마야인에게 문명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손 교수는 이 케찰코아틀 신이 뱀의 머리를 한 용이고 우리의 전통 용석상과 닮았다고 했다 아스테금마야의 몸에 동일하게 몇 가지를 해 보다 신전 안내인은 케찰코아텔 석상과 우리의 용 석상이 매우 닮았다고 했다. 특히 석상의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는 고리 문양에 주목했다. 용은 상상의 동물이라 암수 구분이 분명치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간혹 용을 암수로 구분하기도 했다. 아스텍인들이 섬겼던 케찰코아텔 신 역시 암수로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. 그렇다면 손 교수의 주장대로 이것이 우리나라 용의 형태가 전파된 것일까. 아직 정확한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멕시코인들은 이 케찰코아텔 신이 외지에서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.